다음은 농협생명이에요 농협생명 우리가 암 주요 치료비 많이 가입하죠 타사들은 급여나 비급여 다같이 되지만 약방수,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암수술 이렇게만 보장이 되지만 일단은 농협은 급여는 모든 치료, 급여는 모든 치료, 올 그 다음 비급여는 뭐가 된다? 약방수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더 업그레이드된 농협생명 투스텝 종신보험이죠 제1보험기간 171만8천원 제2보험기간은 34만6천원 쭉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종신보험 투스텝 많이 가입을 하고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종신보험보다는 암 진단 후에 치료비 걱정 말고 암 주요 치료비 이렇게 암 주요 치료비 연 1억씩 최장 10년간 10억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뇌심, 급여, 의료비, 지원금 그래서 연 최대 500만원 최장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급여, 암 치료비, 비급여,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최소 300부터 1억까지 가입이 되죠 뇌혈관 허율성은 50만원부터 500 하지만 급여만 되고 비급여는 안된다 비급여까지 될 거면 그냥 똑같이 하던가 비급여 안되고 급여까지 될 거면 KB나 DB, 메르츠처럼 순환계 진단비나 특약을 새로 신설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도 종신보험, 보험료 똑같죠 병원이 든든 이거는 우리가 상해 질병 치료전금 상질치 위로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간 본인부담금 급여, 비급여는 안되요 급여 부분에 모든 상해, 모든 질병, 모두 입원비 그리고 다발성, 소액의 통합, 치료 이런 것까지 같이 넣으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고요 가입기간 나이는 5년, 10년, 15년 정리남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연간 한도 리필 그래서 농협생명도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농협생명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별 내용이 없나봐요 소시지에 쓸데없는 내용만 있네요 패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beg qualité 열거 해 를 를 를 를